고금리 추세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하는 시험치고 고금리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금리를 팍팍 올리지 않습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경제 섹션의 뉴스입니다. 미국의 물가 9.1%포인트 최악폭등,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센 놈이 온다. 금리를 더 올려줬다는 겁니다. 치솟는 물가의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은 0.5%, 자이언트 스텝은 0.75%보다도 그것을 넘어서 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꺼번에 1% 금리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미국이 결정하게 되면 전 세계가 영향증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자본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대한민국의 경제사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흔들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항상 뭡니까? 재정수리 적자라는 거하고 경상수리 적자하는 거하고 흑자 내는 거하고 늘 뭘 합니까? 미국의 금리의 추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이 한국모함에 비유하면 다른 한국 같은 나라들은 예를 들면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소형 선박 정도인 거죠. 1%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시장 전망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매달 원리금만 290만 원, 5억 집 영걸부부 결국 투잡을 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참 이 젊은 분들은 고금리를 한 번도 체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안 닿을 겁니다. 사람이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집값이 폭등할 때 대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집을 산 분들은 금리가 2에서 3%, 2% 이렇게 계속될 걸로 바뀌었죠.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2.25% 시대를 열다. 경기 둔화를 무릅쓰고서라도 그냥 물가를 잡겠다. 닥치고 물가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출로 버텼는데 대출금리로 무너진다. 중소기업의 빅스텝 아우성입니다. 영끌족들 물가 오를 땐 빅스텝 이창용 총재의 조언. 조언이 뭐가 소용 있겠습니까. 돈은 이미 빌렸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 잘라서 이야기할 때 제가 대책은 없습니다. 이건 외부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그냥 주어진 그냥 외생변수지 않습니까. 금리 몇 퍼센트 하면 우리는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그냥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사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룡 씨는 국제감각이 있는 그런 에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하는 총재의 역할을 저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IMF라는 이런 데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소위 국제적인 안목과 시야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보기 드문 에코노미스터죠. 이 창룡 씨의 핵심 의젠다는 물가를 우선 잡아야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비용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명확합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딴 말 필요 없고 물가 잡는데 올이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논리는 지금 물가를 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행 역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0.5%포인트의 금리를 올린 겁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0.75%를 올리는 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료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모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물가와 4%까지 올라온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빅스텝 대신에 한꺼번에 0.5%를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올린다는 건 다 마찬가지죠. 이번처럼 0.5%를 올리는 일은 더물 것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더물 것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인상시키겠다. 0.25% 인상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2년 동안 워낙 이렇게 빚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주체들에게 주는 충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의 첫 번째 빅스텝 인상이자 연속 3번 4월달 5월달 7월달 인상 결정이다. 기준금리가 연 2.25%를 기록한 것은 2014년 8월 이후에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2%대 고지에 올랐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메시지도 명확하다. 경기의 친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가 냉각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참 재정도 많이 남고 해가지고 파티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참 인기를 얻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은 뭐 속속들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 조금 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0.5%포인트 인상을 통해서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낮추려고 했다. 물가 상승 경로가 그대로 간다면 0.2%포인트 점진적 인상이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죠. 앞으로 물가가 잡히면 0.2% 정도 점진적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물가 상황이 잡히지 않거나 전체의 경제 침체가 커지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0.25%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0.5%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금리 참 외환위기 경험했던 사람들은 심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빚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빚을 또 질려고 해서 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영걸 쪽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건 영걸 쪽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산과 주식은 조정될 것입니다. 현재 2030 세대는 경제 생활을 시작한 데 한 번도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1970년대를 겪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세대는 연 3%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평신 그 수준이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런 과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단히 절제된 이야기를 하네요. 참 여러분 공병호 tv도 계속 여러분들을 뭡니까? 빚에 대한 두려움과 빚에 대한 걱정을 계속 심심하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미 빚을 많이 지신 분들은 자산을 매각하나 그런 시간 타이밍 같은 걸 많이 놓쳤겠지만 어쨌든 이번 어려움을 잘 넘었어야겠네요. 제 기억에는 한꺼번에 한국은행이 0.5%를 한꺼번에 올렸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고 세 번 연속을 올렸던 경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간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 저는 사업하는 집에서 컸고 컸고 이랬기 때문에 머릿속에 항상 리스크 관리,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이런 훈련을 받은 것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재화가 되어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고정비 지출을 열려서는 안 되고 항상 빚을 줄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고금리 추세가 계속이 되면 헤리티드님이 참 명언을 말씀하셨네 부채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부채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은 뭐 아주 처절하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참 이야기를 해보니까 벌써 이제 아우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출로 버텼는데 대출금리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빅스텝 아우성입니다 근데 앞으로 얼마나 빅스텝에 준하는 그런 파구가 밀어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 중인 김준식 대표는 중앙일보에 통화해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참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한 사상적 빅스텝에 대한 반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직원을 줄이고 설비까지 팔아가면서 간신히 도산을 막았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대기업 납품 물량이 좀 늘어나며 숨통이 터였습니다 근데 이젠 금융비용의 발목을 잡힐 처지입니다 김 대표는 매출이 급감한 지난 2년 동안 제2금융권 대출의 개인신용대출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주변에서 참 이런 경험들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금리 부담이라는 것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뭡니까 금리 부담이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언젠가 한 재벌 2세대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한 회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잠을 잘 때도 금리가 계속 불어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잠을 잘 때도 참 이게 빚을 지고 싶어서 지겠습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빚을 진 거죠 참 문제가 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돈 찍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금융통화위원회 사상 첫 3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 0.5%포인트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중기 대출 규모는 931조 원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 원에 달합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해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영시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급전을 쓴 경우가 많아서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빚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의 뭡니까 빚이 안 늘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빚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특히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쉬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빚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간단한 그래프만 2020년 2분기부터 가계 대출만 여러분들 한 200조 가까이 늘어났네요 1705조 그 다음 여기는 신용카드 긁은 거 이런 걸 뜻하겠죠 1637조에서 1805조로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빚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거의 200조 가까이 여러분들 1705조에서 1546조를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한 150조 정도 늘어난 거네요 160조 가계 대출만 가계 신용도 여러분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얼추 한 200조 늘어난 거네요 그럼 200조하고 여러분들 160조 하면 460조 정도 늘어난 거네요 대단하네요 이 빚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늘어난 빚입니다 가계 대출하고 가계 신용을 합격한 400조 이상 정도 늘어난 거네요 엄청난 거네요 이 서창훈님 말씀처럼 코로나 2년 동안 버티다 버티다 빚만 지고 폐업한 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폐업하면 보상도 못 받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빚이 그런데 대출을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가는 것이 저축은행이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상황도 보시게 되면 개인 사업자 대출도 코로나 이전에는 얼추한 13조 원을 유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도 코로나 전국화에서는 뭐죠 그 빚이 크게 늘어나죠 마지막에 여러분들 빚을 얻는 경우가 저축은행이죠 가계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뭡니까 20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저축은행에서 빚이 뭐죠 이렇게 1년 만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참 여러분 잘 이렇게 해체가셔야 되는데 오늘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리 정책이란 것은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면 각자 알아서 그냥 적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특별한 그런 대책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상황이 너무 위중해가지고 한국은행의 첫 빅스텝 0.5% 금리 인상 그리고 세 차례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 1. 2. 2. 2. 4.